아빠! 아빠! 아보이! 아보이! 아보! 아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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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! 아보이 턱! 아보이 턱! 이불 달랐는데 이불 가져와! 지효 가져와! 지효야! 아이고 내가 못생겼다 가져오세요 아이고 엄마 주세요 지효야 엄마 줘라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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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이 턱이 아보이 턱이 아보이 턱이 아보이 턱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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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가져와 지효랑 바꾸자 도구 Gateway 팔꿈 Zug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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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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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렇게 먹기 Ash이 아아 아아아 아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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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다 먹었어요 자 여기로 가 다 음 음 음 가봐 으아아아아아아악 잘 돌아 스타벌 역시 반갑을 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저 끝없이 이어진 동굴은 또 뭐고요? 호수 밑바닥에서부터 애트모스의 한가운대를 관통하며 그 이어져 있는 동굴이야. 그 너머까지 쭉. 그 너머요? 그 말에서 뭐냐면 잡혀있다지요? 전선에 따르면 그래. 호수 밑바닥에 동굴의 호구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봉인도 있었지. 그게 열린 거군요. 호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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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동굴을 통해 빠져나온 거야. 입구가 열려버린다니. 동교들 하니. 나 미친구 덕분이니까. 덤미게. 희 musun? 하니. 혈우. 엉. 네. 지영이 와요. 이. 분. 주위에. 하님. 하님. 분 더 주세요. 하님. 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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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그 뱀을 생각없고 망고가 되더라 아주 딱 맞는 이름일걸 안녕 안녕 대신 하하하하 그거나 키로스인들이 티셔츠 팔려고 하는 얘기야 장돌이를 뱀으로 착각해서 두번째 어때요?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면 구멍에서 함선을 빼내고 저 동물들을 돌려보낸 다음 구멍을 완전히 막는거야 완벽한데 근데 그게 되겠어? 동물이 꼴만 있는다가 절대 안돼 오케이